안녕하세요. 색종이 한 장으로 신비아파트의 신비 만들어 볼게요. 초록색으로 신비 만들어 볼게요.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준 후 세모 모양으로 반 접어주세요. 색종이를 돌려서 위아래 방향을 바꿔줄게요. 오른쪽 모서리가 아래쪽에 가도록 세모 모양으로 접어내립니다. 반대쪽도 왼쪽 모서리가 아래쪽에 가도록 세모 모양으로 접어내려주세요. 아래쪽 모서리가 위에 가도록 다시 반으로 접어올립니다. 반대쪽도 다시 반으로 접어올려주세요. 오른쪽 색종이를 비스듬한 세모 모양으로 조금만 접어내립니다. 왼쪽 색종이도 방금 접어내린 오른쪽의 세모만큼 비슷한 크기로 세모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세모 모양 펼치면 이렇게 접은 선이 보입니다. 이 선에 맞추어서 작은 세모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접은 세모를 한 번 더 이렇게 접어내립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이에요. 접었던 세모 펼쳐서 접은 선에 맞추어서 작은 세모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접은 세모를 그대로 한 번 더 접어내립니다. 위쪽의 뾰족한 부분을 세모 모양으로 반으로 접어줄게요. 나중에 신비의 뿔이 될 거예요. 반대쪽도 위쪽이 뾰족해지도록 이 윗부분만 반으로 접어주세요. 두 개의 뿔이 사이속으로 연결하는 선이 나오도록 위쪽 색종이를 세모 모양으로 접어내립니다. 뿔 옆에 잘 맞춰 접어주세요. 아래쪽의 색종이 한 장을 이렇게 위쪽에 접혀진 세모 아래쪽 모서리에 맞추어서 접어줄게요. 아래쪽 색종이 모서리는 이번에 이 접은 선에 맞추어서 작은 세모 모양으로 접어줍니다. 초록색 세모 위쪽으로 연결된 이 선 그리고 반대쪽도 이렇게 연결된 파란색 선을 가위로 오려줄 거예요. 세모를 펼쳐서 이 접은 선부터 아래쪽까지 가운데 선 이렇게 세 군데를 가위로 오려줍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선을 따라 가위로 오려주세요. 이렇게 세 군데 오려주었어요. 다시 원래대로 접어줄게요. 이 옆쪽도 이 접은 선에 맞추어서 이렇게 네모 모양이 되도록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접어줍니다. 접은 이 세모 색종이를 바깥쪽으로 비스듬하게 다시 접어주세요. 이 아래쪽도 비스듬하게 접어내립니다. 신비의 다리가 될 거예요. 반대쪽도 비스듬하게 다시 접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비의 팔이 될 이 부분도 비스듬하게 접어줍니다. 아래쪽 끝 이 네 군데 모두 다 뾰족뾰족한 부분을 작은 세모 모양으로 접어줄 거예요. 네 군데 모두 작은 세모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양쪽에 있는 모서리 부분도 작은 세모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하얀색 세모 선에 맞추어서 이 옆쪽을 세모 모양으로 접어줄게요. 반대쪽도 하얀색 세모 선에 맞추어서 옆쪽 모서리를 세모 모양으로 접어줍니다. 아래쪽 모서리가 이 세모 모서리에 가도록 세모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아래쪽 모서리가 세모의 모서리에 가도록 세모 모양으로 접어올립니다. 뒤집어주면 신비 완성이에요. 얼굴을 꾸며볼게요. 모양자를 이용해서 큰 동그라미 두 개를 그려주고 그 안에 조금 작은 동그라미를 그려줄게요. 그리고 동그라미 하나 더 그려줄게요. 이 안쪽에 눈 모양을 그리고 그리고 그 밑에는 마크 모양 그려볼게요. 검은색으로 꼼꼼히 색칠해주고 눈동자는 노란색으로 색칠해볼게요. 선을 따라 가위로 오인 후 풀칠해서 신비 얼굴에 붙여주세요. 사인펜을 이용해 입도 그려줄게요. 귀여운 신비 완성이에요. 노란색으로 만들면 금비가 됩니다. 싫다. limit T cap Invitation ino